자 민주당에서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누는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는 건 이제 선거 개입이다 혹은 업무방해 요거를 이제 문제 삼고 오늘 지네들끼리 오선도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걸 쳐듣고 있던데 이 녹취록은 참고로 명태균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러면 민주당을 통해서 오픈이 된 거냐 명태균이 누구한테 들려줬대 그런데 그걸 제3자가 또 녹취를 해놓은 거야 즉 야 잘 들어봐 하고 이렇게 해서 들려줬는데 들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놈이 몰래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화 내용을 다른 놈이 녹음을 떴다라는 거 즉 기계에서 다시 기계로 녹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100%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녹취록이 짜집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이 다 드러난 상태로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서 단어들 선택적으로 몇 개 집어넣고는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명태균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통화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애들이 가짜뉴스 만들 때 보면 그 멍청한 국민들의 그리고 멍청한 여론의 심리를 잘 간파해서 이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냐? 일종의 짜고 치는 거든 뭐든 간에 뭔가 노이즈가 잔뜩 껴있다고 하는 통화 내용이랄지 혹은 녹음본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리의 무슨 대화를 나눈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신뢰를 해버려요. 그래 저 정도의 녹취록을 뜰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어두컴컴했겠지. 그런 어떤 심리를 간파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가짜 언론사들이. 그리고 나서 MBC 같은 그리고 과거에는 YTN, JTBC 이런 데서 이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때려요. 즉 노이즈가 잔뜩 껴있다고 하는 소리가 깔끔하지 못한 음성 파일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어느 윤가 방송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정말 탄핵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충격이라고. 그런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장난 거라고. 여러분들 말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이 새끼 주둥이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런 식으로 엮어서 넣은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새끼 주둥이에서 우리 박근혜 님이래. 이 새끼 주둥이에서. 야 이 새끼야. 뻗치기나 하는 주제에. 너 같은 새끼들이. 그러면 한동훈은 뭐냐. 야 이 새끼야. 이거 한동훈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 뭐 이 새끼야.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 놓고는 윤석열 그쪽 방향으로 가. 야 이 새끼야. 야 폐지야. 니가 빨아 제끼고 있는 새끼. 어? 아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 내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지 주둥이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말이 함부로 나와. 야 이 새끼야. 이거 봐봐.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개소리를 들어놓지. 왜? 돈 때문에. 이 새끼 주둥이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오고 가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또 나서서 지키겠다고 개소리를 시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개소리를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죠.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면. 체네들은 탄핵 수순으로 가는 걸 알아요. 즉 오늘 주제인데.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대통령 겁박해서 인기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새끼들이란 말이야. 이런 새끼들. 구구다 뭐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결국 우리들이 지켜온 기반 안에서. 정치 논평하는 놈들이. 모아놓고 보면 다 좌파 새끼들인데. 지네들이 대장로를 타려고. 여기다 견장 차고. 완장질하고 있어. 그냥 cctv나 이 새끼야. 내용을 들어보면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고 했으니. 그거는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아휴 그냥 말이 많다고 당해서.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이준석이가. 내 말을 안 들어. 요 뜻이잖아. 어찌됐든 명태균도 이에 관련해서. 그래도 뜻을 전달해주셔서. 고맙다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런데 옹기종기 모여서. 민주당 놈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킨. 녹취록 같은 걸 또 들고 들어오니까. 이게 마치 무슨 신뢰성이 있는. 그런 물건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 내용이 전부예요. 내가 그냥. 그 김영선이 좀 챙겨주라고는 했는데. 아휴 그냥 요즘. 당에서 내 말을 안 들어. 자 이때. 어떤 협박범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 녹취에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게 골때려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왜 골때리냐. 민주당이. 먼저 터뜨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터뜨리기 전에. 한동훈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랑은.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염땡씨는. 한동훈이 이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씨를 겁박하듯이. 주둥이를 터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11월 15일까지. 빨리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쇄신하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고. 그런데. 녹취록 수준이 무슨. 정말 걱정할 정도의. 내용이면 모를까. 보시더라도. 보시더라도. 흔한. 그냥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예요. 아 그냥 내가 뭐. 좀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딱 요정도 수준의. 발언이잖아. 그런데 얘는. 그 녹취록이. 우선. 굉장한 물건인 것처럼. 그리고 그 굉장한 물건을. 한동훈이 알고. 성견 지명에 의해서. 대통령을 때려든 것처럼. 합리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말 좀 들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대는데. 선동꾼이에요. 선동꾼. 좌파 출신의 선동꾼.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뿅망치 들고 오면서. 내 오늘 너 죽이겠다고 막. 하면. 여러분들이. 겁내 합니까? 그것도 조카새끼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겁주면. 그런데 그 뿅망치를. 들고 있는 걸. 버젓이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너 진짜 아주. 큰일 난다. 어?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왜 그러고 살아 인생을. 아 정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오늘 이걸 터뜨렸다라는 것은. 한동훈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고. 한동훈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가 안다는 얘기는. 그럼 뭘 알고 있었는데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다 전달받아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 그 얘기는 즉슨. 이 내용을 알고도.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스탠스의 기사를 쓴다든지. 논평을 쓴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지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협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다 좋아. 진짜 좋아. 어떻게 알았든. 니 어떤 군형으로 알았는지. 그런데 니가 지금. 뿅망치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이게 뭔 얘기냐면. 쟤네들이 지금 뿅망치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만날 때는. 쟤네들이 무슨 망치를 들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망치를 딱 들고. 지금 대통령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이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도. 이거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 막아서 막아서. 내 표 이탈만. 나오게 했는데. 그 다음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까. 요놈들이 뿅망치를 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해.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의 대응이에요 지금. 그런데 얘는. 또 한동훈. 멍청한 지지자들을 또 선동시키겠다고. 뿅망치를 들고 있는 민주당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이 민주당 애들이. 그 무서운 오암마. 영화. 타짜에서 다 보셨죠. 어이. 오암마 좀 갖고 와야 되겠다. 그 오암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봤더니. 뿅망치였던 거야. 그런데 지금. 한 딸들은 그걸.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암마. 아이고 오암마. 아이고. 오안이 다 떨리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때리라고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때려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은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 대통령 영부인의 사적 문자는 사적이라 못 받겠고. 이재명의 사적 문자는 지령이라 받는 거야? 한 딸들은 좋겠어. 니네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1, 2위라서. 응? 나란히 1, 2위야 하냐 지금. 대통령 당구겠다고 하는 거에 니네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 이런 새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국정 운영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입이 싸서 일개 어디 정신나간 유튜버한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보수적 차원에서 이런 놈들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냐고. 걸핏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게 뿅망치 들고 있는 것도 오암마라고 속이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새끼들한테 일 못 맡겨요. 한 딸분들. 아시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노망난 유튜버가. 한동훈이 녹취를 알고 있었다고 자기가 주둥이로 털었어. 알았어. 기껏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게 대통령 가서 협박하는 거냐고. 그것도 원탁을 꼭 앉아서 협박하려고 했었냐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만큼의 의전도 받아가면서 원탁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체네들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원탁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 한동훈 똥꼬나 빨면서 사는 정신나간 놈들. 잘 들어. 김종혁, 신지호 등 의전의 문제에 지적했다고. 교장선생님이 학생 훈시하듯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쳤다고 뼥망치 들고 있다면서 겁주고 있는데 너 같으면 교장선생님이면 다행이지. 나 같으면 학생부선생이 됐어. 몽둥이들고.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어이 일로와봐 한동훈이. 일로와. 그냥 학생부선생 돼서 오지게 때렸겠다 나 같으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한다고. 아니 뭐 대통령이 그럼 이런 얘기 듣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막 그 예나 동훈이 딸이에요. 대통령이 그럴 줄 알았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좀 더 화질이 좋은 걸로 보여드릴까요. 체네들이요. 아 글쎄 명태균 녹취록은 또 녹취한 중간이 날아간 녹취록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들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니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어. 야. 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지금 뭐. 독대 타령하고. 긴밀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야. 어. 야. 나 지금까지 인마. 나 또. 관계자하고 막.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너 때문에 막 급하게 끊었어 이 새끼야. 어.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원탁 타령하고. 어. 정 실장. 아 이거 좀 놔봐요. 아 이거 지금. 기껏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 이거 좀 놔보라고요. 예. 아니. 아니 그게. 그리고 이 새끼야. 실내 들어왔으면 막 모자를 벗어 이 새끼. 어. 뭘 자꾸 쓰고 있어. 모자 벗으라고 이 새끼. 어. 정 실장. 아 이거 좀 놔보라고. 어. 내가 진짜. 안 그래도 좀. 재밌지. 한 딸들. 흡사 그런 표정이잖아. 니네들이 봐도. 어. 한 딸들아.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도. 곧바로 대응을 했어요. 일단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고. 김영선을 좀 해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 많아. 당에서. 이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게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되는 거 아니냐.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망치를 올려다 놓고는. 마치 토르의. 그 망치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무게감을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채널A예요. 채널A. 아니 뻔히 지금. 뭐 없는 거 아는데도. 지네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안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뛰어가면서. 하.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곧장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길어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정도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좀 없고. 요약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우선.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였다. 그리고 윤상현이었죠.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 없었다고. 밝혔었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다 이제 반박을 합니다. 취임 하루 전. 통화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어거지를 쓰면서. 끝까지. 민주당은. 공천이 공식으로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개입을 한 것이다. 아니 통화가. 당선인 신분 때 일어난 일인데. 공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시점은 또 뭐야.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5월 9일자를 듣고 있으면서. 공천 발표는 5월 10일 날 했으니. 여기에 또 기준을 맞춰서. 대통령 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먼 논리가 있어. 이거는 말장난 수준에도 못 껴요. 지금 지네들이 며칠자 녹취록을 듣고 있어요. 5월 9일자 녹취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는 대통령 임기태 했으니까. 이거는 개입이 맞다고. 아니 뭔 연관성이 있어야 나도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재명은 여자라고 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냥. 몰라 뭐 어디에 점이 있든 없든 간에. 나 관심 없고. 이제부터 재명이는 여자예요. 눈짝은 되게 못생긴 여자. 근거가 어디 있냐고? 아 니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거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면? 그러면서 통화 내용도 그냥 애써 거절하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둘러대듯이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고. 이에 관련해서 공천 보고도 개입도 없었다고. 그런데 아까 그따위 녹취록을 갖고.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물증이다라고. 이준석 역시도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부탁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뭔 얘기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명태균은 김영선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강혜경이고. 그때 당시 보좌관.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준석한테 있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이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 이준석을 건너뛰고 대통령으로 갈 수는 없어요. 뭔 얘기냐. 맞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기사 내용 보세요. 이준석이 얘기하잖아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대답만 해줬다고. 그러면 지금 명태균은 원샷 원킬로 끝낼 수 있는 이 방법을 놔두고. 왜 양쪽에다 다 부탁을 합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한테도 부탁하고. 당대표한테도 부탁하고. 뭐 이런 부탁이 다 있어. 뭐로 해 그러면. 대통령 원샷 원킬로 놔두고. 그리고 대화 중에 나오잖아.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칠불사 회동이. 와꾸바리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든 모든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 모든 그림을.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도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록도 다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든 한번 담궈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개연성이 떨어져서. 적어도 거짓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불리하게끔 와꾸바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폭탄을 안아야 돼요. 즉 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고 가야 돼. 맞잖아요.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함께 지금 뜻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나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했다라고 폭탄을 안을 필요가 있나요? 다 와꾸바리를 잡아도 뭐 하나 걸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칠불사 회동이 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공천 개입이 이런 식으로 희마리가 없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데 뭐 하나 받아들여진 게 없어.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실상 국정운영 측에서 공천을 개입하는 게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자 이제 박수영이 레알 선거 개입을 알려주마. 명태균이라는 자의 이른바 녹음파의 공개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님도 윤상연 공천위원장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인다. 특히 녹음이 된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라 법률적 신분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불과하다. 대통령님의 평소 성정으로 보아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레알 선거 개입을 알려드린다. 대통령이 진짜 개입한다면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개입이다.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 경찰청장과 다수의 경찰이 개입한 사건 말이다. 아니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을 동원하길 했나. 창원 경찰서장을 동원하길 했나. 더블당의 내로남불도 가지가지고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를 택한 것 외엔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선거 개입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지네들이 그렇게 털어제끼면서.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 민주당 측에서 녹취가 더 있다. 이제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운데 한두 분이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당 대표가 이런 녹취록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또 말도 안 되는 군부를 떼고 있는데 사전에 진압할 생각은 안 하고 이에 관련해서 대꾸를 안 해버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로도 쓸 수 없는 첫다이 녹취록을 들고 들어와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라는 이 새끼들이 한마디도 대응을 안 해. 민주당이랑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한 달 유튜버들. 시발 좀 얘기 좀 해봐. 진짜 너무 열받았어 그래. 내가 진짜 욕 안 하고 싶었는데. 야 이 새끼들아 얘기 좀 해보라고. 이래도 얘가 좌파가 아니야? 어? 이래도 얘가 살모사가 아니냐고. 진짜 욕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러는데도 한동훈이가 살모사가 아니냐고. 왜 침묵해야 돼? 니네들이 봤을 때도 이 녹취록이 갑자기 또 어마무시한 토로의 망치가 된 거야? 우리가 봤을 땐 이거는 뿅망치도 안 돼. 왜냐? 불법 조작한 녹취록이에요. 당사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개입한 사람이 없어. 제3자가 몰래 녹취를 떠서 이거를 민주당한테 넘겼어. 증거로 아예 쓸 수도 없어요. Nothing, nothing.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선거 개입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려주는 순간 이거는 증거로 못 써요? 그러면 nothing이에요.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당선인 신분, 즉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런데 무슨 논리에 발표를 취임하고 나서 했다는 이유로 이게 선거 개입으로 변모가 되냐고. 자, 직구석에서 방송하고 있는 나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여러분들, 여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더 웃긴 건 한마디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에 가서 모자까지 써가면서 원형 테이블 왜 안 만들어졌냐고. 이러면서 겉박까지 했었단 말이야. 내가 열받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한동훈 따까리들이 한 번도 주류 생활을 제대로 못 해봐서 그런지. 극기야 여기에 편승해서 개소리를 늘어놓는단 말이야. 보세요. 조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공천 개의 의혹 이거 당무감사 해야 된다고. 누가 좌파 출신 아니랄까봐. 누가 민주당 출신 아니랄까봐.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 개소리를 늘어놔요. 개도 아닌데 왜 개소리를 늘어놓으세요, 조경태 씨. 궁금해서 그래요. 갠가? 그러고 보니까 좀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러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또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당장 굶어 죽고 뭐 한다 하더라도 빌붙어서 사는 인생은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당 대변인 중에 오늘 비데이 갤러리에 이런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윤희석이가 방송에 나와서 이 관련해가지고 또 개쌉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백히 가짜뉴스의 준하는 개소리를 늘어놔요. 개가 아닌데 왜 개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소리를 늘어놔요. 뭐 생긴 게 개처럼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람 새끼예요. 갠가? 윤희석이가 용산에서 이런 해명을 하고도 왜 부정하고 선동하고 다니냐고. 이런 놈이 국힘 대변인이 맞냐. 오늘 오전에만 방송 4개나 쳐나갔댄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카톡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보고 충격받지 않았냐. 오늘 녹취록 너무 충격이 크다.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나머지 왜곡을 하나 하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관련해서 이미 친오빠라고 언급이 됐고 대화 모든 정황상 친오빠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분히 다 들어갔고 더군다나 다음날 명태균이가 내가 그때쯤 해서 친오빠 야단쳤던 적이 있었다고. 더 웃긴 건 채널A는 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저 카톡이 공개됐을 때 먼저 이 카톡에 대해서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를 해놔요. 근데 재밌는 건 명태균이 이를 먼저 자기네들이랑 인터뷰할 때 말을 했었단 말이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날은 어떻게든 대통령 부정 여론을 이끌어보려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좌파 새끼들은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보시다시피 어느 좌파 유튜버에서도 이걸 다뤄요. 참고로 저는 민주당 유튜버라고 하고요. 우리 측 안에 있는 한 딸 유튜버들은 이제부터 좌파 유튜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좌파 유튜버들도 이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만들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상 친오빠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대화 녹취록도 얼마나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당 대변인이라는 놈이 방송에 나와서 일단 거짓말로 선동을 때리고 저런 녹취록도 굉장히 충격이다라면서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빌빌대고 있어요. 내려와 그러면 이씨.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개소리를 잘 내네. 희석이가. 이러니까 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내가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제 발언에 있어서 회피들을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많아졌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까면 지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해야 돼. 그때부터는. 난 그래서 내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너무 개소리를 심하게 내잖아요. 지금. 친오빠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도 지금 오늘 며칠째야. 해당 뉴스가요. 여러분들. 보름 전 일이에요. 보름 전 일. 그런데 아직도 이 카톡의 중심에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여당 대변인이 그래버리면 그렇지? 니네들이 봐도 그렇지? 요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개소리 낸다고 하는 거예요. 개소리를. 개도 아닌데 개소리를 왜 이렇게 개처럼 내는지. 누가 한동훈한테 대변인 자리 받아 처먹은 따까리 아니랄까봐. 열받으면 대변인을 내려놓던지 개소리를 하지 말던지 아니면 개소리로 나랑 한번 싸워보던지. 또 학고라서 건드리긴 싫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서 많이 싸우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당 내에서 그리고 좌파 스피커들이 오빠 딱지 붙이고 방송을 하니 전혀 사실관계도 드러나지 않은 모든 잘못을 김건희 여사가 떠안고 두드려 막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은요. 건드릴 만한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좌파 출신들 아니랄까봐. 그리고 좌파들 아니랄까봐. 요놈들이 저열하게 약한 연결고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좌파 출신들 아니랄까봐. 정말 많이 열받네. 지금 욕을 몇 번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러면 이제부터 와꾸바리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윤희석이가 또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때려댔고. 이후에 한동훈이 어제짜 기사입니다. 김여사 이슈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회견 땐 11월 내에 의정 갈등 풀고 김여사 문제 매듭 지어야 된다고. 굉장히 모호한 영역에다가 요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대통령 힘 빼놓고는 지네들이 무슨 점령군 행사하듯이 대통령 위에서 권력 행사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인 것 같은데. 범죄자들이 자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또 사실상 투명한 접촉을 해가지고 마치 김영선의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준 것처럼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강혜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김영선의 보좌관이었어요. 얘도 명태균한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에요. 재밌죠? 그냥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울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이런 식으로 키워요. 그런데 여당이 모든 문제를 대통령실 탓으로 돌려놓고는 때려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들을 좌파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을 때리니까 좌파 새끼들아. 극기야 신지원은 김건희 여사를 김현철에 빗대면서 구속 언급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좌파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약한 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조차도 지네들끼리 나눈 대화가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 안에서 무슨 개입을 한 것처럼 제3자와 3자들이 떠드는 대화를 마치 사실이냐 언론을 통해서 풀어버려요. 그러면 언론은 사회적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거르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대통령 또 무릎 꿇려서 통제 한번 해보겠다고 이걸 마구 보도해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기 권력한테 떡고물이나 좀 받아 먹겠다는 이런 좌파 출신의 김종혁. 박근혜 대통령 보내는 데 일조했던 이 김종혁. 그런데 어떤 마스크 쓴 유튜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빨아 제끼는 게 또 김종혁. 뭐가 이렇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니? 이 좌파 유튜버들은. 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좀 말은 맞춰가면서 해. 김종혁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새끼들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정신은 좀 잡고 살아. 하긴 뭐 좌파 새끼들이 정신이 어딨겠어. 사람 괴롭히는데 아주 이굴이 난 놈들이지. 그러자마자 제명이가 노선을 바꿔요. 원래는 이 명태균 녹취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진행한 사건이었잖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노선을 바꿨으면 그간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이런 녹취록이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명아 또 거짓말하네. 제명아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명이가 명백해. 여기서 거짓말 하나 하고 있어요. 제명이식 거짓말이 요런 데서 딱 드러나요. 그런데 언론사가 요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 못하는 언론사들이 진짜 등산 같다고 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싫어. 요 워딩에도 거짓말 하나가 정확하게 숨어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이재명식 거짓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녹취 기준으로 일반인 신분이에요. 이거 하나 캐치를 못하는 언론사가 무슨 메인 언론사야. TV조선놈아. 제명이식 거짓말이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는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의전은 받고 가드도 받지만 일반인 신분으로서 통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제명이는 이게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교묘하게 물타기 해가지고 말을 흘려요. 이게 이재명이 잘하는 식의 거짓말이거든. 있을 수 있어. 제명아.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쓰고 싶으면 당선인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윤석열까지만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언론사라는 놈들이 통화 녹지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아닌 걸 알텐데도 이런 걸 놓쳐요. 돈 받고 일한다라고 하는 기자놈들이 겨우 이런 손쉬운 워딩 하나를 놓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한두 분이 자주 쓰는 워딩이죠. 국민 눈높이. 제명이가 똑같이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면서 맨 밑에 여권 친윤계는 엄호에 나섰지만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난감한 척을 하는 거지. 아 이거 그 실드를 좀 치기도 뭐하고 저희가 좀 해보는 데까진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어서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돌고 있는 소문이 뭐가 있었느냐. 명한연대라고 하더라고요. 얘네 투를.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허은아 요 부분도 한딸 좌파 유튜버들이 엄청 다뤘죠. 또 나댔냐고. 그런데 시부상 관련해서 연락이 왔고 그에 관련해서 답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한 발언은 아 요즘 많이 힘들긴 하네요. 요거를 허은아가 부풀린 거예요. 건강한 정치계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그 사람을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이. 이 등산 같은 좌파 한 딸 유튜버들아. 그게 아니야. 좌파 한 딸 유튜버들아. 잘 들어. 그거는 폭력이고 가해야. 뭐 니네들이야. 워낙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무딘가 본데 나는 정통 보수 우파라서 나는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사건의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야. 몰카를 숨기고 들어간 행위가 보호받아도 되는 일은 아니잖아. 친분을 앞세워서 오는 길에 사왔어 하고 이렇게 준 그것도 이 사람 기준에서는 박가스 정도 되는 수준의 손찌갑 하나 줘놓고는 그걸 명품백이라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명품백 들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그래놓고는 본인들 까면 깐다고 지랄을 하던데 개소리 그만하시고 채널명 거론하면서 덤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찢겨질 때까지 내가 아주 이 우파괴에서 숨 못 쉬게 해드릴게. 어차피 둘이 붙어버리면 누군가는 관전해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평가를 내려줄 거 아니야. 당신네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고 평가를 받아보자는 거야. 본인들이 더 유리하잖아. 한 딸들은 대가리가 멍청한데 숫자가 좀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멍청한 한 딸들도 나는 설득시킬 수 있을 자신이 있어. 뭔지 알아? 니네들이 좌파 관련해서 과거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사실. 난 이건 자신 있어.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잖아. 김건희 좀 까면 있어 보여서 깐 건지 아니면 원래 내가 좌파 출신이라 깐 건지 아니면 줄대서 깐 건지 아니면 또 그새를 못 참고 깐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는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 까니깐 있어 보였냐고. 응? 아무리 한 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는 무슨 할 말이 없겠지. 이건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 발언에 현재가 지금 반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팩트를. 뇌피셜 굴려가면서 멍청한 한 딸들 선동시키지 말고. 그게 바로 악마와라고 하는 거야. 악마와. 그래서 그들이 늘 언론에 길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정 정치인을 도구로 쓰는 거고. 그러면 명한 연대는 뭘 하려고 했을까? 진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을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게 갔을 때는 본인도 줏대는 거 알 텐데. 오늘 해답을 결국엔 던집니다.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인기 단축해온 의원들끼리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즉 우리 측에서 여덟 명만 넘어가면 요거 추진돼요. 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냐고.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훈은 안 된다고 전당 대회 때부터 얘기했던 거라고. 이제 와쿠가 좀 잡히냐? 이 배신자 새끼들아. 너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야. 늘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 대통령 위에 있으려고 내가 늘 말하지. 대통령은 너네들보다 멍청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정보력의 문제라고. 정보력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수당에서 배출해낸 대통령은 적어도 선의를 갖고 국정운영을 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갖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더라도 행여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지하라고 하는 이유야. 그런데 너네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매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 한 번 내가 속아서 대통령 탄핵되는데 도구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행여 MBC 나가서 과거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을 욕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 탄핵. 설마 가겠어. 그 대가리 속에 있는 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한 게 바로 이거야. 인기 단추. 재명이는 깜빵 가기 전에 3심이 떨어지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거. 한동훈은 재명이의 1심이 유죄로 떨어졌을 때 2심이 유죄로 떨어졌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발견하는 게 인마들아 우리고 니네들 같이 그저 사리사욕에 눈 멀어서 특정 인물에 꽂혀가지고 빨아 제끼는 행위가 좌파라고. 니네들 논리대로 하자고 했을 때 유승민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니네들은 유승민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유승민이 배신자 배신자 우리가 그러니까 유승민을 괜히 칭찬했다가는 이쪽 바닥에서 자리는 못 잡을 것 같아서 니네들은 그래서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얘기할 뿐이야. 유승민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명백히 한동훈은 유승민이랑 똑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반대해왔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해서 결국 조기의 선거를 치르는 게 명안연대의 목표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래서 자꾸만 뿅망치 같은 거 들고 들어와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무시하는 게 그 이유라고 봐. 어차피 한딸 유튜버들은 지금 달달하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혹여 돌아온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못 돌아와요. 허나 그냥 구독자로 남아있는 우리 한딸분들은 기회가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그냥 신분세탁 하듯이 계정 새로 파서 다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다니면 돼요. 그까짓 거 야외 집회 나올 때는 마스크 쓰고 나오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역사에 있어서 죄인의 입장에서 서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훗날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면 지금부터는 지능의 문제가 맞아요. 옆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분열할까 봐 그래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행보만 놓고 보더라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입장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거라는 그 믿음으로 뽑아놓고는 내가 이미 뽑아서 자존심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나쁜 사람 만들고 김건희 여사를 지속적으로 창견이나 하고 다니는 악마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행위니까 아셨죠? 어쨌든 한동훈의 이런 살모사 정치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 저한테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슈퍼챗으로 왕자님 사이다이님 신아람님 파트타이님 파피님 신다이님 이튼맘님 앵그리맘님 늘가을님 메이나이트님 이경선님 장군맘님 임액세스님 이킹님 임나영님 제니퍼스노우님 아싸님 김희드님 거금을 후원해주셨고요. 회원으로는 영은이님 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좌로는 김다루님 이중란님 파트타이님 이혜경님 미래님 손흥민님 아루미님 라떼사랑님 또 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